네 고급 어휘, 수거, 관용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어휘는 처음 보는 학습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수거는 늘 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해석이 조금 애매하긴 한 것 같듯이 그렇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이게 SAT 단어에 나오는 녀석인데 오랜만에 이거를 어디서 제가 읽으면서 봐가지고 발췌해서 옮겨왔습니다. r-i-g-m-a-r-o-l-e 그래서 리그, 머, 그 다음에 무슨 역할 할 때 롤이 똑같죠? 스펠링. 그래서 롤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발음을 보시면은 앞에 강세가 있어서 r-i-g-m-a-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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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m-a-r-o-l. 조금 힘들긴 하네요. 그래서 명사로서 뭔가 좀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좀 길고 복잡한 어떤 뭐 하는 어떤 일 같은 걸 하는 절차. 그리고 때로는 길고 복잡한 그리고 장황한 이야기. 굉장히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즉,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죠. r-i-g-m-a-r-o-l. 영어 뜻을 보시면은 a lengthy, 긴, tedious, 지루한, and complicated, 복잡한 procedure, 절차. 정확히 해석이 똑같네요. 또 한 가지 뜻은 a long, 길고 rambling, rambling하는 것은 횡설수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a long, rambling story, or statement, 어떤 길, 또는 횡설수설하는 이야기, 또는 statement, 어떤 주장, 본인이 하는 말, 그런 것을 rigor moral이라고 합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꼭 본인 걸로 만드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표현.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시는 표현이죠. 우리가 아는 lose라는 것은 물건 같은 것을 잃어버리다, 분실하다는 뜻이죠. eat은 말 그대로 대명사, 한계를 가리키는 그것,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with it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것을 잃었다가 아니라 lose다면 목적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썼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이 표현을 쓰면 뜻이 뭐냐? 어떤 사람이 본인의 감정 등을 제어하지 못하다, 참지 못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상태다? 미쳤다. 그런 말로 아주 이건 뭐 좀 그냥 시체적, 아주 상투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I lost it. 어떤 주어진 특정한 상황에서 그러실 때, 아, 내가 그냥 내 감정을 참지 못했어.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뜻을 보면은 lose control of, of 뒤에 나온 어떤 제어, 즉 컨트롤을 잃는다.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once temper, 성질이죠. emotion, 감정.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그런 주어진 상황 속에서 행동도 이어질 수 있겠죠.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다, 참지 못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영작 볼게요. 나는 다시 취업허가를 받는 그 모든 복잡한 절차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라고 얘기해요. 뭐 과거 같아요. 그래서 I couldn't face. face 하다는 거는 어떤 특정한 상황 같은 거에 직면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를 직면할 수 없었어요? the whole. whole이라는 건 entire, 전체죠. 뭐? rigor moral. 아, 복잡한 절차. 위해서 우리가 했죠. 어떤? getting a work permit. again. 그래서 work permit은 취업허가죠. 특히 이거는 좀 외국인들한테 많이 발행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나는 getting a work permit again. 취업허가를 다시 get. 얻는 rigor moral. 복잡한 절차. the whole rigor moral. 그 모든 복잡한 절차를 쿨은 face. 다시 직면할 수는 없었다. 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여기서 face 라고 할 때요. 어떤 상황에 직면하다도 좋은데 can't face ~~ 과거는 쿨은 face ~~ 하면은 ~~ 하고 싶지 않았다. 라고 해석하는 게 보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영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침착하려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 나는 무너졌다. 이어서 무너졌다는 표현이 굉장히 멋지죠. 뭐예요? 내가 어떤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무너진 거죠. 그쵸? 자기가 지는 느낌 그런 거. 그래서 I had been trying so hard 과거 완료 진행형이죠. 그래서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어떤 과거까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오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 현재 시점에서 그거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 과거 완료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stay calm 어떠한 상태로? calm 아 아주 평 평정심 그죠? 그런 걸 유지하는 조용한 그죠? 그렇게 그냥 침착하게 머무르려고 침착하려고 so hard so hard hard 열심히 tried 시도를 해오고 있었지만 but 하지만 in the end 이것도 알아두셔야죠.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됐어요? I just 그냥 lost it 그것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되죠? 뭐예요? 나는 무너지고 말았어 내 감정을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주 뭐 이렇게 좀 침착하게 stay calm 하려고 했지만 꾸준히 그렇게 해왔지만 어느 순간 뭐 자기가 감정을 그냥 이기지 못하고 본인이 졌죠. 그래서 I lost it 그래서 자기가 무너졌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침착하지 못하고 성질을 내고 그랬나 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멋진 표현이 있는데요. 밑에 다시 오셔가지고 본인 스스로 한번 영적, 영적 하실 수 있는지 이 두 표현 갖고 꼭 한번 해보시고요.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 제 사이트에 오셔서 모든 영적을 원하시면 아래 지시 사항대로 따라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모든 내용을 공부하실 수 있게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5위 수고 관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